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벽화의 명인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보겠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1886년 멕시코의 가나후아토주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엔지니어라 불릴 정도로 장난감을 갖게 놀기 좋아했고 특히 장난감을 분해하여 다시 결합시키는 재능이 좋았습니다. 10살에는 멕시코 시티로 가서 산 까르로스 아카데미 예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자신의 그림 실력 향상을 위하여 유럽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1908년 22살에 멕시코를 떠나 스페인 바르세노나에 도착하여 스페인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엘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작품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시 무정부지휘와 공산지휘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으며 특히 니체, 쇼페나우어, 에밀졸라 등의 책을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파리에 있을 당시 파블러 피카소로 알게 되어 큐비준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당시 그가 남긴 작품 중에는 마리틴 루이스 구스만의 초상화라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화가 모딜리아니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이 그림이 모딜리아니가 디에고 리베라를 그린 작품입니다. 1909년 러시아 출신의 화가 안젤리나 빌로프를 만나 사랑을 하였고 1911년 25살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평력이 심하여 1921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1920년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14세기, 15세기 프레스코와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1921년 멕시코로 돌아왔으며 1922년에는 과달루페 마린이라는 모델이자 소설가인 여성을 만나 1922년에 두 번째 결혼하지만 심한 여성평력으로 1928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 당시 멕시코시티 교육부 건물 전체에 내부를 장식할 벽화를 주문을 받게 됩니다. 수년 동안 작업 후 완성된 벽화 작품은 유럽에서 볼 수 없는 그의 특이한 자신만의 멕시코 스타일로 완성하였고 그는 교육부 지상층의 디에고 벽화 중에서 3개의 그림이 특히 인상적인데 하나는 광산으로 일하러 들어가는 노동자들, 다른 하나는 설탕을 휘젓고 있는 일꾼들, 마지막 하나는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아마포를 물들이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작업을 하던 중 1927년에 여루화가 프리다칼로를 만나게 되는데 프리다칼로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와 교통사고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여성으로 리베라는 프리다칼로를 격려하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9년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베라의 여성 플러그로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고 1939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1930년대 리베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서 활동을 했고 1932년에는 미국 디트로이트로 자리를 옮겼고 기업가 헨리포드의 주문으로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의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벽화는 미국 공오파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1933년에는 록펠로 가문에서 뉴욕 록펠레 센터 안을 장식할 벽화를 의뢰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레닌을 그렸는데 록펠레 센터에서 레닌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라 했는데 리베라가 응하지 않아 원작품은 파괴되었던 작품입니다. 1933년에 멕시코로 들어와 멕시코 공산당원으로서 좌파 지식인들과 교류가 많았고 보스파와 기업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1950년은 68세에 자신의 에젠트인 출판 편집자인 에마 우르타두와 네번째 결혼하게 됩니다. 이 당시 디에고 리베라는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1957년 70세로 운명하게 됩니다. 디에고 리베라의 많은 그림은 멕시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멕시코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주요작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위대한 화가 디에고 리베라를 만났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